1. 잠자기가 힘이 들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주 신물이 너무 이쁘세요. 신물이 너무 이뻐요? 네. 원래 이뻐요. 저기요, 웃을 일이 아니신 것 같아. 왜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처음에 그냥 내가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합니다. 일단 너무 잠을 못 자요. 너무 힘이 들어요, 잠자기가. 잠자기가 힘이 들고 잠을 들기까지도 힘이 들고 주로 잠이 들었으면 푹 그냥 아침에 6시나 좀 한 6시 반이나 7시나 깼으면 좋겠어. 근데 한 새벽 10시에 잠을 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시에 깬다든지, 1시에 깨버린다든지. 너무 빨리 깨. 그런다가 또 조금 서승거렸다가 또 잠을, 잠을 이렇게 우리가 청한다고 해야 되지. 잠을 청하면은 또 잠이 와야 되는데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불안증이 너무 많이 들고 내가 잠을 자면서 비몽사몽이라고 해야 되지. 비몽사몽에서 잠을 딱 우리가 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꿈짜리 몽사가 되게 뒤숭숭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쵸? 근데 꿈짜리 몽사는 오늘날, 어젠 날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내 어렸을 때부터 꿈짜리 몽사는 안 좋았어요. 무조건 내 로보트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 한번 물어볼게요. 가슴이 너무 불안한 게 한편으로는 너무 개심하기도 하고 가슴에서 개심하다. 전라도 사투릅니다. 왜 전라도 사투르는지 어디 사투르는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한편으로는 분한 것 같기도 하고 저기 한번 물어봐 내가 내 수에서 1년, 2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수전, 올 수전 너무 힘들어하는 수전을 갖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부부궁에 살았다 말을 하자. 부부궁에 이별을 들면서 부부궁에 이별을 들면서 그냥 사람이 좋게 이별할 때 멋있게 이별을 하는 게 아니라 꼭 흔적을 남긴다고 해야 되지. 요란하게 이별을 한다고 해야 되지. 싸우면서 이별을 한다고 해야 되지. 딱 당신 내가 그 짝이야. 맞아요. 소송 있었지. 작년에 있었어? 아니죠. 2, 3년 전. 2, 3년 전. 그러니까 작년에 소송은 작년에 끝났을 거야. 소송이. 2, 3년 전부터 내가 분명히 운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소송이 작년에 끝났지만 아까 내가 그랬잖아. 분통이 터져라. 열통이 터져라. 그러면 소송에서 내가 졌다는 뜻이거든. 진 게 아니라 그냥. 개싸움 하기 싫어갖고 그냥. 그러니까 진 거잖아 어쨌든. 맞아요. 내가 포기를 했더니 어쨌든 진 거야. 개싸움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모든 소리에 모든 완벽한 준비가 돼 있고 당신은 거기에서 말은 이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 머리를 따라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일단 포기를 하기는 했어. 포기는 했지만 여기가 양해 안 찬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내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노라. 내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노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또 싸움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할까 말까? 내가 저 사람하고 또 싸울까? 또 싸워서 이길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긴급한 대답하세요. 그렇죠?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 맞죠. 근데 내가 뭐 역을 한번 물어볼게요. 포기하려면 깨끗하게 포기하지 아니면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냥 미련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이런 식으로 돼야 싸울까? 너무 화나요. 뭐가 화나냐고. 왜냐면 이혼할 때 이제 협의 이혼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모든 거 다 주고 어차피 애 엄마가 애를 키우기로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소송한 거 자체가 저는 이해도 안 가고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와이프는 당신한테 되게 많이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그러는데. 와이프 마음을. 나 요즘에 산자의 마음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점 보러 온 사람들이 그 사람 마음 좀 읽어달라고. 점을 보러 오는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여. 읽어질 때만 읽어주고 또 안 읽어질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와이프랑 살면서 내 가정 한번 충실히 지킨 적 있어 본인?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와이프 성격에서는 무뚝뚝한 남편. 또 나를 억압적으로 제압하는 남편. 와이프한테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소리는 수없이 들어봤을 거니까 이 말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남편이 돈만 벌다 주면 남편 짓 하는 거냐. 네가 언제 우리 애들하고 한번 놀아주기로 했냐. 내 나하고 네가 같이 따뜻한 말 한번 해 주게. 나한테 따뜻한 눈길 한번 준 적이 있냐. 와이프가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항상 내가 너를 쳐다봤을 때는 넌 나 안 쳐다봤잖아. 너 나 안 쳐다보고 너네 형제들이나 쳐다보고 너 친구들이나 쳐다보고 밖에만 쳐다봤지 언제 네가 우리 우리 가족한테 그렇게 충실히 열심히 했다고 내가 이제 마음이 변하니까 내가 마음이 변하니까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 알겠니? 와이프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와이프 착한 걸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착했을 때 와이프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시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당신 고집이 장난 아니게 세요. 장난 아니게 세서 사회생활하면서 무척 힘들었을 거야. 아니다 싶으면 나 혼자 삐져버린다고 그래야 되지. 아예 그냥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사람 있잖아.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상대방 숨통을 조이는 거라고. 싸우기 싫으니까. 당신은 싸우기 싫지만 우리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와이프하고 당신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부부간에 정말 대화가 많이 필요한다는 걸 나는 느껴. 왜냐하면 싸우기 싫어서 말을 안 해버리는 게 어느 날 같이 남남이 돼 어느 날 어른 날 갑자기 딱 보면 남남이 돼 있다는 거지. 딱 당신이 그 짝이야. 네. 안 그래? 네 맞아요. 내가 우리 와이프 사랑한지를 이제인지 느꼈을 거야. 이건 지금 내가 당신 마음을 읽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있을 때 좀 잘해주지. 왜? 와이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 사람을 내가 굳이 그 마음으로 달려서 내가 잘못했노라. 그렇게 빌어도 샌 차라리 판국에 다시 칼을 갔다고 와이프한테 또 겨냥하겠다고? 소송을 또 긁었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 속에 그것도 있었잖아. 지금 내가 소송 무마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런 마음도 있었잖아. 오기록. 내가 못 먹는 밥에 남들도 먹지 말라고? 재뿐는다고 그래야 되지? 딱 그 심정이야. 지 심정이. 대주로 뭐라는 게 아니야. 진작에 좀 잘하지? 당신 수 틀리면 내 가족하고도 말을 안 하잖아. 3명이에요 가족이. 당신까지 4명이에요. 맞죠? 당신한테 말해준 적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3명이서 당신 하나를 왕따시켰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당신 왕따시켰다. 내 와이프가 왕따시켰다. 그럼 당신한테 문제 있는 거야. 근데 하는 직업상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일을 많이 하니까. 아니요. 지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주님. 한번 물어볼게요. 대주님 혹시 이 뽀봉하고 관련된 일을 하십니까? 내가 자꾸 뽀봉이 이렇게 재밌어. 재밌어. 뽀봉을 만졌거든요. 대주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사를 한다든지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타고 관련된 일을 한다면. 그래도 내가 조금 내 식구들한테 마음이 있더라면. 그 성격 좀 내려놓으세요.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닌 일에 와이프가 한마디 하면 삐쳐서 말을 안 하잖아요. 풀릴 때까지. 맞아요. 그러면 남자가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두 달 동안 말 안 하면. 어느 여자가. 어느 여자가 살겠어요. 근데 말을 하면 더 큰 싸움이 나잖아요. 큰 싸움이 나더라도 싸우고 말았어야 돼요. 말을 안 해버리고 삐치면. 와이프는 싸우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전처도 그다지 풀. 그렇게 말로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아니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봐봐요.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그러기 전부터. 와이프하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서부터. 본인은 홀로 살았어야 돼. 내 가정을 책임지고 살 사람은 못 돼. 왜. 내 님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님이 뭔지 알아? 나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판단하고. 내 혼자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알아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결혼한 단어를 이미 해버린 걸 갖다가 어떻게 말해. 그러나. 오늘 여자를 만났들. 다시 또 여자가 또 만날 거예요. 불명이. 여자를 만났들. 그냥 웃어주세요. 제발 부탁인데. 웃음이 없고. 강제적으로. 너무 머리에서. 복잡하게 생각을 해. 하나를 갖고.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면 일이야. 근데 당신은 왜 일이 될까. 왜 어떻게 와서 일이 왔을까. 어디서 일이 왔을까. 일이 저기서 왔을까. 일이 누가 데리고 왔을까. 일이 누가 줬을까. 맞아요. 생각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누가 삽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동생이. 우리 대주님하고 같이 산다면. 왜 우리 제보라 했다면. 나부터도 머리채 끌고 나와요. 내가 너 생활비 주고. 내가 우리 조카들 책임질 테니까. 너 네 신랑은 그만 사라. 나부터도 그럽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니. 남탓만 하지 마세요. 우리 대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남탓이에요. 내 잘못한 거. 내가 지금 틀리면서 따주세요. 아니요. 따질 거 없어요. 젊었을 때부터 너무 혼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애로움. 애톨이. 그렇게 표현할게요. 내 삶이 너무 힘든 삶을 살다. 어렸을 때 보다 보니까. 결혼했을 때는 그건. 나 어렸을 때는 힘든 삶을 살았어. 내 결혼했을 때 내 가정은 지키리라.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는 결혼했죠.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으면 실천을 해야지. 실천이라고는 일도 없이. 일도 없잖아. 안 했잖아. 솔직히. 네. 그러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불안한 게. 지금 너무 공포스럽게 무서워. 하나하나 대주님. 대한민국에 우리 같은 사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대주님도 우리 같은 사주야. 들어가세요. 절에 다니면서 불을 푸시든지 어디 가시면서 푸시든지. 네. 알겠어요. 오늘 내가 더 대주님은 내가 더 말을 열심히 해준다고 해도 후로 난 답은 못 찾아. 왜. 대주님도 딱 끊을 것을 딱 끊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끊으려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진작 끊었어야지. 내 매듭줌 성격이 있다면 말로다가 365일이라고 해야 되지. 석 달이든 일련이든 사람 고름 죽이면서 사람 여자 죽이면서. 어? 말하지 않고. 그게 뭡니까? 그게. 쪼다는 남자 밴댕이지. 그쵸? 저 여쭤볼 게 있는데. 이따 여쭤보시고요.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밴댕이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여자한테 이길 게 없어서 말 안 한 걸로 여자를 갖다 이깁니까? 아까 내가 잠시 그랬죠. 앉자마자. 폭력도 언어 폭력도 폭력입니다 했죠. 말 안 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폭언이에요. 사람 죽이는 폭언이에요. 그렇죠? 밴댕이보다 더 못한 소갈머리를 갖고 있어요. 내 집안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했으면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